오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 더위가 비교적 심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선선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 19.1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황사의 영향에서도 벗어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부산을 비롯한 일부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일시적으로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나 무척 높게 치솟겠고요. 수도권과 동해안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강원 영동 북부와 산지로는 밤 한때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의 기온 16.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도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씩 낮은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부지방,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